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꽃잎들 고타 오랜만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솔캠을 나왔습니다 눈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 좀 눈이 많이 온대요 혹시나 요즘에 눈으로 인해서 텐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걱정도 되고 점검차 다녀오겠다 하니까 쿨하게 텐트 무너진다니까 아주 쿨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슈마 몰래 슈마 몰래 하나 질른 게 있어요 용서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장박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됐더니 새들이 똥도 싸고 가고 자꾸 뭐가 묻고 막 이러는게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카키색이라 색바람이 생기면은 조금 아 관리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어차피 뭐 텐트 세탁 맡기느니 차라리 루프를 사자 슈파만의 생각으로 루프를 하나 질렀습니다 일단은 씌워놓고 씌워놓고 허락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혼자만의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솔직한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삼남매 아빠의 솔캡 시간을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루프부터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카키색으로 구매를 했고 폴대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서 한번 씌워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방법은 메인 폴을 내린 상태에서 씌웠는데 저는 메인 폴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그럼 저기 위에 달려있는 거 다 빼야 되거든요 팩하고 팩하고 루프만 딱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무게가 무게가 됐어 이렇게 해서 갑니다 갑니다 이제 땅이 얼어갑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거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스트레치 코드를 좀 짧은 걸로 한 10cm 한 15cm 정도 되는 걸 미리 준비하셔서 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묶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루프 씌우니까 하루가 다 가운 거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가 너무 높았고 혼자 씌우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메인 폴을 내리고 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번 시작했는데 어떡합니까 끝장을 봐야지 고찌님들 오랜만이죠 쏘리캠 고찌 할 수 있다 짠 또 겨울에는 이 찐빵이 빠질 수 없죠 여기 팥 들어가 있는 건 불어서 먹는 맛도 있는데 오늘은 이 야채 찐빵이 땡겼어요 근데 루프를 씌우고 사용을 한다면은 장박이 끝난 후에 텐트 세탁을 안 맡겨도 된다면은 오히려 루프 산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이 텐트를 처음 써보고 4개월 동안 장박 후에 세탁을 안 해도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세탁을 안 한다면은 루프플라이 산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겁다 밖에서 작업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확실히 화목난로가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맥주 한 잔 먹고 불멍을 계속 했어요 쏠캠이 이런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혼자만의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동안 좀 밀렸던 것도 좀 하고 소설책 보다가 졸리면 이렇게 하고 자면 되겠죠 내일 눈이 많이 온대요 눈 오면은 텐트가 괜찮을지 좀 확인하고 눈 보면서 이 시간을 좀 더 즐겨 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들도 가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의 정리도 되고 아빠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다른 걸 간지 Sewer 날씨가 있어 날씨가 잘 남겨온 날씨가 잘 남겨온 날씨가 잘 남아가게 되네요 와우 어저께 쉬운 루프가 그래도 눈이 오니까 여기가 다 입구가 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어제 가져온 타프펄대로 만들어 줬습니다 첨화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신발 보관하거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신발 진화 신발 신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곰탕하고 고기완자를 사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맛있다. 헬리스다가 장작 쓰니까 확실히 또 장작 넣는 재미가 있네요. 이거를 장박하면서 계속 이렇게 장작 넣으면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혼자 왔을 때 솔캠 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장작 넣고 뭔가 할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자 가자. 국밥. 국밥도 완성. 곰탕이 좋더라고요. 고기가 엄청 많죠? 국밥도 완성. 국밥도 완성. 뜨거워. litt ocár vor. 네. ilo 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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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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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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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b 라고 저는 إلى Hogwarts게 bakeской temper tant след이거든요. 쏠캠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이번에는 책도 갖고 오고 볼 것도 준비해 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간 느낌? 아 이거는 휴마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장박지에 있는 다른 분들 텐트도 다 멀쩡합니다 장박하시는 꼬찌김들 텐트도 다 멀쩡히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하러 가는게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합시다! 설거지! 갑시다! 와이퍼가 작동을 안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